적극하 아 뭐야? 위도 핵이야! 아니야 너만 죽어 너만 슈바 이게 골투실력이라고? 다타카이와 오아라 다타카이와 오아라 형대형 왜? 어 눈끼라 어 형 너 오버워치 할거야? 오버워치? 어 내일 내일 준비해 형대형 뭐하는데? 형 형 지금 컨텐츠 하고 있잖아 그 밑에 구간 있을 때 아 오케이 그럼 내일 하는거에요? 어 어 아 오케이 형 누를만 해 오케이 시간만 빨리 먼저 시간만 좀 알려줘 언제할지 오케이 오케이 짧고 관리하겠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신 못나요? 아 마이크 꺼졌어 마이크 킹으로 얘기했네 아 슈바 아 마이크 대신 안 묻었나요? 어떻게 한번도 없어지고 있지? 아 저 있어요 저 아 예 팀 보이스 들어오세요 이거 제가 춘장 펀치로 한대 때리면은 맞서님이 바로 그거 해주세요 네네 예 예 스카이님 한 명 보냈구요 체처님 아 저기 무서우세요 베르시광피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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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래스 잘라놨어요 으응 으응 바닥을 조금만 줘요 윈사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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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아나 억으로 다 끌었어요 가려봐 사기 챔프? 난 한방이면 죽여 저 1점 주세요 아휴 아휴 힐잇! 아니 폼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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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게 거점 맘봐 거점 아이 뭔 소리야 태원님 증폭 출방 퍼채! 윙서킬 윙서킬 방퇴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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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파라 한번만 더 줘요 파략킬 이러면 더운데 엉킨거 없나? 윈선 엉켰네 필리필 컷 아휴 쉬바 실화 윈선 엉켰네 윈선 엉켰네 보고 그냥 맞았다 맞았다 와 이 도주개 개사기다 진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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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찬 한방에 끊는다잉 오고 야 개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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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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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삼 다행히 혜택한나 멜리지 멜리지 아아 아휴 악으로 유행하네 이거 아.. 와 근데 정크.. 와 정크.. 개사기다 정크.. 와.. 저 정크 슈가 형.. 내가 막 안 걸었던구나 내가.. 아아아아아아!! 아잇! 아잇! 휴.. 뒤졌다.. 오리사 뭐야! 어?? 베리쉬필 2층에 오케이 우리 부활있어 부활있어 뭉쳐서 죽어 베리쉬필 렉킥인데 자 됐어 가자 가자 자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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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렉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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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났어요 위도 와 이게 맞아? 아 나 봤나? 어 뒤에 팔아 아 봤구나 어 피 날렸는데 이게 맞는데 와 슈바 아니 쪼 나이스 나이스 캘리에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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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 변경 자 이거는 나중에 새벽에 갈거야 새벽에 상품 수상 여보세요 또 전화 안받네 또 전화 안받네 또 전화 안받네 아 박사장 새끼 또 전화 안받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전화를 왜이렇게 늦게 받지 아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여보세요 이상한 소리하지마세요 배치에요 안되요 배치니까 저랑 같이한대요 배치여서 같이 못한다고요 같이 할수있다고요 배치여서 같이 할수있는거에요 배치여서 아직 안된다 저 마스터실력이예요 저도 마스터에요 저는 랭커에요 그쪽 둠피하는거 보니깐 개판인데 저 진짜 겐지 말할께요 겐지 진짜 개잘해요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나한테 그거 카톡보내 배틀테크 카톡보내 배틀테크 카톡보내 저INK 그렇다는 식으로 잘쓰는데 아직 entwickeln Choi 거의 다 안되지 민서 킬다 민서 킬 가봐요 킬 안죽킬이야 위도우 핵이야 아니야 너만 죽어 너만 슈바에게 골드실력이라고? 어? 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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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뒤졌어? 이게? 와 아 위도우 백볼 아 나 우리덧인줄 알았어 위도 필 오케이 왜 돌아요 2층 2층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저기 안에 여기 윈서 사운드 윈서 반킬 거점을 방어해요 거점 윈서 킬 아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어 말도 안나 와 저 필 아니 아니 나 못 봤어 아 전크레 전크레 잡아요 전크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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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지 아무것도 안하네 뭘 아무것도 안하네 뭐라 아무것도 안하네 사장님은 출전 아팠다? 진짜 아팠다? 아 나는 집만 해볼게 켈레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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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냐? 어떻게 내가 아니지 스테은 설탕 롯게임뮤저랑 죄송해요 롯게임뮤저랑 괜찮아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날 확인하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고 왜 안하고? 진짜 안돼요 제가 진짜 근데 왜 안하고? 근데 잠깐만 사장아 너 지금 핀테를 잘못 잡고 있어 너 왜 점수 신경쓰? 너 잘해? 아니 점수.. 점수 신경쓰는게 아니라 민폐여서 그래요 한번도 안했잖아요 아 괜찮아 골드국 아니니까 괜찮아 아니 저 맞서는 제가 맞서라니깐요 어 괜찮아 아니 괜찮은게 아니라 제가 맞서라니깐 제가 안괜찮은데 이거 디스코드 보네 아니 근데 아 왜이렇게 오늘따라 쇳바닥 길지? 아니 한판 하고 계실래요 그럼? 아니야 지금 해야돼 아 왜요 한판 하고 계세요 형님 지금 해야된다고 지금 한판 하고 있으세요 형님 안된다니까 한반만 더 하고있으세요 저 밥좀 먹고 올게요 그럼 아 지랄 밥먹는다고 또 3시간 되어오꺼잖아 뒤질래요 진짜? 아 진짜 밥 먹고 올게요 진짜 밥 먹고 한판 끝나고 만약에 안오면 어떡할래 안오면 24시간 방송이다 어? 네 안오면 아니 그건 아니고 24시간은 좀 한판 끝날때 안오면은 24시간 방송이다 말했다 시청자들과 약속할게요 지금 안오면 12시간 방송할게요 12시간 24시간에서 12시간 14시간 1시간 10초 25min 30분 5분 20분 30분 20분 고맙습니다 10분 30분 5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